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문제가 전부가 아니고 결국은 이 문제를 덮기로 결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런 선거가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2016년 여러분들 경기도 시행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오른쪽에 있는 2020년도 경기 시행시 을 사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냐고 이게. 차익값 그래프가 미래통합당 후보한테 표를 얼마나 훔쳤으면 이렇게 뚱뚱합니까? 훔쳐놓으니까 여러분들 수치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관외 사전 투표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6% 더블당 플러스 4% 국외 부재자 투표 마이너스 7% 9% 군자동 플러스 여러분들 7% 마이너스 8%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9% 플러스 9% 마이너스 9% 훔쳐가지고 옮겨 놓으니까 반올림회와 그의 수치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그러니까 선거가 딱 끝났을 때 뭐죠? 검찰이 수사를 들어가 가지고 로그인 기록 같은 걸 다 압수하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고 숫자 자료들만 있기 때문에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담을 느낀다 이렇게 하지만 의지가 없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너무나 노골조리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이러면 압수수색 들어갔으면 전모가 다 밝혀질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정거 인밀화 시간도 없었고 그렇게 당하고도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여러분들 묻어버리는 걸 보고 저 양반들이 결국은 뭐 덕을 봤거나 아니면 책을 잡혔거나 본인들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구나 이렇게 본 거죠.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러분들 올해 이야기입니다마는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거가 여러분 그대로 모든 선거에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이게 왼쪽이 여러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차이값 사전떼기 당일이지 않습니까? 이 국민의힘이 평균값이 마이너스 16.5%입니다. 더블당이 플러스 17.2%입니다. 이런 미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저는 이런 엄청난 부정선거를 덮는 걸 보고 이 나라가 완전히 진짜 개차반이구나. 또 대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후보별로 16.5% 차이 나고 17.2%는 이 미친 결과를 어떻게 여러분들 해석할 겁니까? 이런 짓들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미동도 안 하고 며칠 동안 여러분 입 다물고 있다가 뭐 인요한이 혁신위원회 얼마나 국민들을 개돼지로 봤으면 그런 걸 여러분들 출범시키겠습니까? 모든 언론들이 뭐죠? 무슨 혁신이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은 이게 과학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진교훈 후보가 당일투표 득표율의 48.5%를 받았는데 사전투표를 65.7%를 받은 겁니다. 얼마나 표를 쑤셔 넣었으면 이렇게 나오겠냐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당일투표와 47% 나왔으면 당연히 사전도 47 비슷하게 나와야 되죠. 사전과 당일은 모집단 총투표장에서 나온 자식들이지 않습니까? 두 자식이 유전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전이 30.6%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러분 뭘 뜻하는 겁니까? 사전투표 여러분들 30.6%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투표가 어머니 밑에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 자식입니까? 선거관리비원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선거사기 세력의 자식이 사전투표고 당일투표는 총투표자인 어머니로부터 모집단으로부터 나온 거죠. 이런 걸 보고 이걸 다 깔아뭉개는 사회가 된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대한 거의 절망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그만하라고 하지만 이걸 보고 어떻게 내가 비판을 안 하겠습니까? 이게 국민들 대지나 괴로여기지 않고서는 이게 정상적인 투표로 깔아뭉개고 넘어가는 것이 그게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나는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너무나 흔히 보이는 겁니다. 이런 불의와 불법이 여러분들 횡행해가지고 국민들이 앞으로 노예가 안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이런 당일투표가 40%인데 사전투표가 90% 만들 겁니다. 그래도 뭡니까? 아무 이야기 안 할 겁니다. 내 앞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런 침략을 당하더라도 누가 총 들고 나가서 싸우겠냐 이야기. 가만히 이불 속에 다 숨어 가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처음에 이런 사전투표를 개암하니까 이 이런 표차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큰 차이가 하면 조작을 다 했으니까 그다음에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 를 동시에 여니까 좀 병행하다가 당일투표 하면 까니까 거의 경합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사전투표는 모집단에서 끌어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이게 만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거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는 만든 거 하고 여러분들 그다음에 모집단에서 끌어온 거 두 개가 하니까 여러분들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여러분들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뭐죠? 엉터리 선거를 하더라도 대통령부터 입을 다 저렇게 담으니까 다음에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거 알면 만정이 떨어져 가지고 다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핵신이 무슨 핵신이냐? 핵신하려면 사전투표 제도를 핵신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해온 방법이 이거지 않습니까? 2017년 대선부터 2022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는 상대방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부를 훈치는 방법을 썼고 그다음에 이번에 도입한 신조작법은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가지고 유령 사전투표 자서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블당하게 더해 주지 않습니까? 이 방법은 불확실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 방법이 2024년 총선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방법은 불확실성이 없습니다. 왜? 그런데 유령 사전투표 자서를 만들어 전부 다 여러분들 더블당하게 더해 주기 때문에 항상 더블당이 이기게 돼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전투표를 계속 조작을 하는데 무슨 수로 2021 총선에서 이길 겁니까? 대패하지. 그리고 나서 이런 윤 대통령 입에서 이런 이야기 나올 겁니다. 나는 이길 줄 알았는데 뭐라고 이번에 패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냥 나라를 넘긴 겁니다. 그냥 나라를 넘겨가지고 당신들이 잡수쇼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이번에 사전 강서구청장 보궐선 걸 분석해 보니까 3만 7,473표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누구 함께 집어넣어줬습니까? 거소 투표하고 20개 동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진교원의 득표수한테 모두 21군데다가 3만 7,473표를 일정한 비율로 다 집어넣어준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장에 직접 참가한 사람들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15.43%밖에 안 됐는데 뭐라고 여러분 국민들을 속인 겁니까? 22.96%가 여러분들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렇게 발표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멈추고 거짓말을 발표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련의 다 범죄인들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발표한 거 아니에요? 동아일보에 강서구청장 사전투표율 22.64% 역대 지방선거 재본수준 최고 이게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몰랐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찾아낼 줄 몰랐을 겁니다. 숫자라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 위력적인 겁니다. 숫자를 분석해보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7.49%를 뻥튀기한 거 아닙니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기를 친 겁니다. 사기를 쳤는데 사기를 인지하면서 대통령이 다 입을 다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가 난 도둑놈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유령사전투표자 수 3만7,473표로 실제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전투표장을 찾은 사람은 7만7,242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걸로 몇 명을 뭡니까?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사전투표자를 뻥튀기한 겁니까? 11만4,715명이 여러분들 사전투표에 참가한 거로 여러분들 그렇게 국민들을 속인 거 아닙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인 10월 11일 무슨 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전체에 대해 사표를 조사해가지고 국정원에서 국가정보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선거결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가짜 사전투표자 수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월 11일에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10월 11일 국가정보원 이런 발표한 감사 내용 선관위 감사 내용이 그대로 실현된 것이 뭐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 정치할 꿈도 전혀 없는 사람이고 권력 자체를 아주 그냥 뭡니까? 별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선거 부정 문제가 밝혀진다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덕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채널은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공병호 tv를 못 보게 하지 않습니까? 아예 추천 동영상을 다 여러분들 조여가지고 사람들이 검색을 해야 여러분들 들어올 수 있는 채널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라가 안 망하겠습니까? 나는 나라가 완전히 같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불의를 여러분 입을 다 담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이 컸으면 선거를 관리하는 걸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를 다 조작해서 국민들이 발표하겠습니까? 꼭 같은 일이 2021 총선에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겁니다. 3만 7,473표를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유형 사전투표 달을 만든 겁니다. 가짜 사전투표 달. 그걸 누구한테 쑤셔 넣어줘요? 전부 다 뭡니까? 거소 투표하고 진교훈의 20개의 여러분들 동해 관내 사전투표 득표소에 다 쑤셔 넣어준 거 아닙니까? 뭘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3만 7,473표 가운데 3만 7,472표는 쑤셔 넣어주고 한 표는 뭡니까? 개수 조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쑤셔 넣지는 않고 잘못 투입된 구분된 투표지 항목에 한 쌀을 넣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래가 다 여러분들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제야 전문가가 다 밝혔지 않습니까? 진교훈이가 미래통합 더불어민주당의 진교훈이 거소투표에서는 국민들에게 뭐라고 발표했는가 선거가 알리게 내가 743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분석해보니까 진교훈이 거소투표에 진짜 받은 여러분 덕표수가 372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거기다가 여러분 선관위 가 몇 표를 쑤셔 넣어줬습니까? 꼭 같은 372표를 쑤셔 넣어줘 가지고 두 개를 합쳐 가지고 743표를 받은 걸로 발표한 겁니다. 세계 여러분 어느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선관위란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전산 조작을 통해 여러분 이게 노골적으로 표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아홉 번 이런 짓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조선 사람들 대단합니다. 북조선도 대단하지만 남조선도 어마어마하게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선거를 장악해가 여러분들 나라를 완전히 차지하게 되면 나는 북조선 이런 뺨칠 정도로 여러분들이 가혹하게 갈 걸로 봅니다. 여러분들 세금을 가지고 밥을 먹고 사는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뭡니까? 그러니까 선거 특정정당의 이런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푸른색이 다 선거관리비위원회가 만들어서 집어넣은 표입니다. 가짜 사전투표 자서를 만든 다음에 염창동 보시기 바랍니다. 염창동의 진교우는 실제로 몇 표를 받았습니까? 2,900표 관내 사전투표를 받은 겁니다. 그 2,900표만큼을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선거관리비위원회가 만들어줘 가지고 두 개를 합쳐니까 여러분들 5,799표가 된 겁니다. 5,799표를 뻔뻔하게 선거관리비위원회가 국민들에게 가짜를 칭찬으로 발표한 겁니다. 조선 사람들 어마어마합니다. 나는 그냥 진리입니다. 조선 사람들의 그 거짓과 사기현각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기현각이 세상에 다 드러나는 게 입을 다무는 대통령이나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조선 사람으로 기르기르 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조선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덩촌 1동 보시기 바랍니다. 덩촌 1동에서 진교훈 더불어당 후보가 몇 표를 받았습니까? 1,730표를 받은 겁니다. 진짜가. 선관위가 몇 표를 만들어서 집어넣어 줬습니까? 1,730표만큼 만들어준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3,459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진짜라고 국민들에게 발표한 겁니다. 이걸 파헤칠 생각을 윤 대통령은 전혀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일 침묵하다 이러면 그다음에 인요한이의 핵심위원회 해가지고 그냥 국민의 힘 혁신 쪽으로 몰고 간 겁니다. 언론들이 다 박수치고 국민이 이미 혁신해야 된다 그렇게 줄을 쓴 겁니다. 조선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근대인이 아닙니다. 그냥 고조선 사회 사람들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급기간은 김기현이 목까지 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대피합니다. 대피합니다. 국힘당은 대피하고 대통령 3개월로 끝날 겁니다. 이 수도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야 그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저지른 건 잘못이 앞으로 본인의 모가지를 어떻게 이름면 죄일지를 본인이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큰 틀 자체가 여러분들 그렇게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두고 쭉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나라가. 그냥 미끄러듯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4.15 총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다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미래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확정적 사실로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그냥 그대로 밀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토론이라는 것은 쟁점 상황이 될 때 토론인 겁니다.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분석한 걸 토론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분석이 끝난 것은 이런 것을 확정적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확정적 사실을 가지고 토론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것은 토론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여러분들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는 겁니다. 제가 패배의식을 고향하거나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근본 문제가 뭐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지를 분명히 여러분들 파악해 가지고 그 문제부터 해결해 가야 되는 거죠. 오늘 몇 분이 이렇게 토론을 자꾸 하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토론을 왜 합니까 여러분 토론이라는 것은 의견이 충돌할 때 토론하는 것이고 이거는 그냥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분석을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수사를 하는 거지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개나시나 모혈에 무슨 토론을 합니까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러면 다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하고 뭘 가지고 토론을 하겠냐 이 이야기예요. 토론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거는 그냥 분석해서 그냥 사실을 그냥 드러낸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수사를 들어가든지 해야지 뭘 그냥 토론을 하겠습니까 개나시나 만나서 내가 토론을 왜 합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렇게 상황이 전개가 되게 되면은 사실 여러분들 2024년 총선은 뭐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니까 결과를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기적이 일어나기는 힘들죠. 그리고 지방선거나 총선은 전국 규모의 대선과 달리 몇백표 몇천표에 따라서 당락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패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분석 결과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게 되면 200석 이상을 거뜬히 넘기지 않습니까 더블당에 선거 결과도 여러분들 중요하지만 참 그거 한 거는 어떻게 이렇게 좀 사회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 나가려고 하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나 이런 것에 진정성이 거의 안 느껴지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말도 잘해야 되지만 진심이 담겨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한 신뢰나 신망이 생기는데 자유를 뭐 천번을 외쳐보시죠. 그게 가슴에 와닿습니까 저 사람 자유는 뭐 개 키우는 자유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